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구학인 송소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10년, 10년이. 중증 매니아. 소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다 준비해서 쓰고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즐기시는 거예요? 항상 TV 앞에 메모지를 준비해놓고 편집의 흐름을 좀 보면 혜리 언니한테 편집이 조금 더 절대 저는 찾아보지 않아요. 끝까지 안 보여요? 네. 뭔가 좀 사기치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좀 다르다. 놀토의 김동연이다. 아까 저를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잘 못 맞춰요. 잘 못 맞춰서 저를 껴주질 않아요. 너무 팬이라 그런 별명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니, 오늘 무슨 말씀 있으면 제가 과학이니까. 오늘 진짜. 작곡으로. 나이스! 급격히 간직한 도시장, 역사의 보물. 이거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죠. V.O.S. 풍성그룹. 코요테! 듣기만 해도. 빙고? 빙고요? 빙고 노래. 어... 빙고? 어때요? 왜? 옷들은 법도 비슷해요. 예, 예. 많이 도와줄게요. 서로가 둘리만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자, 거북이의 빙고. 다 같이!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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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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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당황해서 제 걸 보시더라고요. 거기 봐도 아무 의미 없으세요. 저 보셔야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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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소비 씨. 사람임을 모르니까 원샷 준비해보세요. 저희가. 원샷을! 가고 싶은 나랑 번도가 1등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편하다. 청아, 청아, 군청아. 똥갈비 실물을 못 봐서 다 꾹꾹꾹 먹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가린다. 다시 듣기. 한 번에 미청춘. 청춘. 청춘. 소윤 씨 맞죠? 이래서 마지막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국에 싹 넣어서 봐봐. 5분의 1초 너무 해보고 싶어요. 5분의 1. 평소는 맞는데. 저 처음에 내 청춘 정도였거든요. 내가 가수에 따라서 내로 발음하는 것도 있고 니로 발음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할 때도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라고 노래하시거든요. 내라고 하기도 한다고. 정답준으로. 어떡하지 못 먹으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니까. 긴장된 상태니까. 과장이에요. 특집형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하이. 니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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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내 청춘. 다 됐습니다. 주세요. 평소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에 단 한 번도 못 가는 내 청춘. 랩 처음 해봐. 아직 아니에요. 랩 처음 해봐요. 아니요 랩 랩. 아니요 저 랩 많이. 랩 되게 좋아해. 자 랩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변화 안 돼. 결과. 너무 잘하시는데.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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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했습니다. 기절. 한 글자. 언제 만들었어. 언제 만들었어요. 그걸. 에너지 양배가 아까 있었어. 에너지 양배야. 이게 더 에너지 양배야. 문세. 문세.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소식이에요. 소희가 있어요. 저는 온몸에서 뼈 소리가 나요. 손 다 하시니까. 손은 붙어. 손부터?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손목. 오. 세상에. 허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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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발목. 발목까지. 오죽. 오죽. 제가 마지막으로. 또 있다. 또 있다. 뼈 추가. 뼈 추가. 따라하지 마세요. 아까 다 맞았다고. 아까 다 맞는데. 소희 씨는 무슨 파예요? 저는 레몬파요. 레몬파요. 레몬파. 레몬파. 레몬파가 맞지. 세대 공축으로 제가 호명을 하면.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스리.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스리. 고구마 치즈 동갑. 정답. 소희 님이 마음이 참 따뜻한 게. 여러분. 금이 없는 걸 가져갑니다. 그러네. 어. 그러네. 몰랐어요. 아. 몰랐었네. 자. 소희. 아 몰라. 소희. 레몬 맛. 초코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주세요.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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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글자가 시작하는 음절이 아니라 끝나는 음. 글자체. 접근. 그렇게. 뒤에 붙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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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이스. 김현우 씨와 함께 할. 아. 어 뭐야. 자. 그리워. 도시. 엉켜진 내내. 벗어나. 그 꿈 꾸게 된 거야. 그게 다 보여. 아오. 아오. 동연의 봤을 한 번 봅니다. 오픈. 다시. 벗겠지. 맞아. 벌써 준비됐네요. 어. 나래도 옆에서 바로 준비됐고요. 준비하셔. 어. 우와. 뭐야. 그게 다 보여. 그게 다 보여. 그게 다 보여인가 보다. 내 영어 싹 맞네. 제발. 너무 좋지 않네. 실패합니다. 진짜. 어. 소희 씨는 어떤. 소희 씨는 어떤. 어. 동연 씨. 어떤 힌트. 저는 뭐 저도 듣고 맞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연 씨 죄송합니다. 저는 영역 여쭤봐가지고. 확실히 신뢰를 하네. 근데. 아. 스무 여덟 거 있었는데 왜. 안 돼. 안 돼. 집에서 해도 돼요? 총몰이 끝난 다음에 한 번 살짝. 눈 들리는데. 드세요. 과연. 오오. 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